어 되게 편하네요 생각보다 와 헉 소확해 와 귀여워 이거 뭐지? 이거 뭐 소리 나요? 안녕 안녕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왜 다시 물어봐 왜 다시 물어봐 헉 헉 헉 헉 나 놀리는 거야? 나 놀리는 거야? 애매는 아이에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저 진짜 놀랬어요 일단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다양한 꽃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글쎄요 최근에 엄마가 저한테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너 요새 행복하냐고 그래서 그거 듣고 정말 되게 행복했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기분이 좋고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양이를 이렇게 딱 안아줬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 다 확 사라지고 좋았어요 뭔가 고양이들 그런 거 잘 안아봐요 주인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되게 막 딱 기분이 딱 좋아져서 예쁘던 것 같아요 허거요 네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끝나고 제가 그랬다고요? 저 이거요 저 이거요 이 꽃 이름 뭐예요? 이 꽃 이름은 뭐예요? 센터손이야? 이거 의미가 뭘까요?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마음 바꿨어요 이걸로 마음 갈아탔습니다 저 최근에 다시 보는 영화인데 레디가가 나오는 영화 봤던 말이에요 Star is Vaughn 그거 봤는데 캐릭터이지만 그리고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어? 이거 꼭 하고 싶다? 그런 거 딱히 없는데 네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더 네 2월 후 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쁜 곳을 볼 수 있다는 걸 꼭 네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엘르 굿럭 에브리먼 chain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